안녕하세요. 프리미어 인사드립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즐거운 주말 토요일이죠. 오늘 또 프리미어가 준비한 아이들은 이 마리아 퀸과 함께 또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. 또 100종이 넘는 아이들이고요. 이 아이 너무너무 예쁘죠. 이 친구는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푸는 아이고요. 얼굴도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고요. 옆에서 이렇게 보면 연꽃을 많이 닮은 수영을 가진 이 아이는 마리아 퀸입니다. 이 아이 너무너무 예쁜 유아이와 함께 오늘 준비된 아이들 그럼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은 멋진 수영이의 색감도 너무너무 예쁜 유아이 송 오브 파이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유아이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. 로데트도 너무너무 멋진 로데트를 갖고 있는 유아이는 12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애입니다. 이 친구는 송 오브 파이어 3만원에 판매합니다. 샤프란 블루 또 한번 가겠습니다. 로데트도 더 통통하고 반듯한 얼굴로 크고 있는 12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애교의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. 이 친구는 샤프란 블루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실제 오브 파이어드에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온슬로 금입니다. 삼드 군생이고요. 이 친구 6천원입니다. 유아이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이 친구는 버날렌스입니다. 버날렌스 이 친구는 두 몸 합성입니다. 이 친구 3천원입니다. 오렌지 빛이 이렇게 레드 빛으로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 이 친구는 로데트도 짱짱하고요. 이도 군생입니다. 이 친구는 오스틴이라는 아이고요. 오스틴 이 친구 8천원입니다.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게 생긴 삼두 군생 이 친구는 레드 탄입니다. 이 친구 6천원입니다. 로데트도 짤똥하게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여인은 라인도 이쁜 이렇게 레드 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데요. 이 친구는 애플이라는 아입니다. 애플 이 친구 8천원입니다. 그레이도 이렇게 손톱도 그렇고 로데트도 그렇고 가운데는 이렇게 환하면서도 진한 자두 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토마스라는 아이고요. 이 친구 8천원입니다. 지금은 라인만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.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이쁜 애입니다. 이 친구는 오두 군생 아우랭 시시입니다. 이 친구 5천원입니다. 손톱 쪽만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. 이 친구는 블랙 블루 하나 삼두 이 친구는 두 몸 합식 같아요. 이 친구는 3천원입니다. 이 친구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쁘죠. 이 친구는 런발디 금입니다. 이 친구 2천원입니다. 레이는 삼두 군생이고요. 짱짱하게 굳혀진 웨딩 화이트 린입니다. 이 친구는 1번으로 올리고요. 이렇게 2두 군생은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. 이 아이들은 6천원입니다. 살구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애입니다. 로제트는 루팡을 많이 닮은 애이고요. 이 친구는 코비라는 애입니다. 코비 이 친구 8천원입니다. 로제트가 여우상을 많이 닮은 애이고요. 손톱은 이렇게 레드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쁘고 귀여운 아이 이 친구는 도미닝이라는 애이요. 도미닝 이 친구 8천원입니다. 뉴 샤를로주 한번 더 가겠습니다. 이 친구는 이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 4천원입니다. 웨이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애이고요. 손톱은 또 레드 빛으로 물이 드는 워터 릴리라는 아이입니다. 워터 릴리 이 친구 6천원입니다.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이고요. 지금은 꼭지점만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삼두 군생입니다. 이 친구는 러브 라인이라는 애이고요. 러브 라인 이 친구 8천원입니다. 웨이도 라인이 참 예쁜 애입니다. 이렇게 자주 빛으로 라인이 이쁘죠. 이 친구는 이두 군생입니다. 이 친구는 로즐리라는 애이고요. 이 친구 7.5분이 있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멜로우 옐로우인데요. 이렇게 뒤쪽으로는 이렇게 철화처럼 크고 있는 애입니다. 이 친구는 철화가 되려다려 이렇게 분지가 된 애이고요. 이 친구는 4,000원입니다. 앞에서도 한번 올렸던 애입니다. 이 친구는 오렌지 빛을 갖고 있고요. 웨이는 핑크 빛을 갖고 있는 유아이들은 뮤즈입니다. 이 친구 핑크빛 오렌지빛 이렇게 올릴게요. 이 친구는 뮤즈 6,000원입니다. 유아이는 12cm에 걷고 있는 로미오입니다. 로미오 이 친구 15,000원입니다. 유아이는 종자포트에 있는 로미오 이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는 8,000원입니다. 유아이는 레드 아가라는 애이고요. 레드 빛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. 그런데 이 친구는 레드 아가 철화입니다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그리고 물륨도 너무너무 이쁜 짱짱하게 굳혀진 스타 마크입니다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실제 오븐에서 크고 있는 여인은 사두 자연 군생이고요. 이 친구는 알바 부티입니다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실제 오븐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. 이 친구는 오두 군생이네요. 여기 자국가자면 오두 군생 해피데이입니다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앞에는 얼큰얼굴 뒤쪽으로는 자그룹을 살고 있는 이 친구는 웨딩입니다. 웨딩 12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애고요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웨이도 묵직하고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에케문스톤입니다. 에케문스톤 웨이도 12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애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입니다. 로제드도 짱짱하고 실제 오븐에서 묵직한 얼굴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샴페인 이 아이 12,000원입니다. 샴페인은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나같이 다 반듯하고 로제드도 통통하고 짱짱하게 크고 있는 애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의 넓적한 화분에다 이렇게 합식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이었습니다. 이 친구는 오렌지 피처로 불이 드는 애입니다. 이 친구는 쿠팡이라는 애고요. 쿠팡 이름도 귀여운 이 아이는 8,000원입니다. 라인이 참 예쁜 애죠. 이 친구는 레이디 립입니다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블랙 캐시메입니다. 블랙 캐시메.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애고요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로슈아 로아입니다. 오렌지 핑크빛으로 불이 드는 애고요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이렇게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살구 빛으로 불이 드는 애입니다. 이렇게 살구 핑크빛으로 불이 드는 애고요. 이 친구는 크림 로즈라는 애입니다. 크림 로즈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오렌지 빛으로 불이 드는 애고요. 목대를 가진 이 아이는 삼두 분생 리키라는 애입니다. 리키. 이 친구 7,000원입니다. 또 라인이 이렇게 레드 빛으로 불이 드는 애고요. 이렇게 자구를 두개 달고 있는 이 아이는 큐블리라는 애입니다. 큐블리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레드 빛이 참 이쁜 애입니다. 로데트도 멋진 로데트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레드 솔미라는 애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일정 오븐에서 쪼꼬미로 끄고 있는 유아이는 수연입니다. 수연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퍼플색이 이쁜 애죠. 진한 퍼플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애입니다. 그리고 하얀 백분이 살짝 나오는 애고요. 이 친구는 쪼꼬 그레이스 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안에는 초록초록 바깥쪽으로 이렇게 레드 빛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애입니다. 이 친구는 노조라는 아이고요. 노조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외인은 국민다익이죠. 국민다익이 이렇게 끝자락에 이렇게 자제 빛으로 불이 드는 애고요. 이 친구는 로데트가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쪄서 귀여운 아이. 이 친구는 애성입니다. 애성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외인은 이렇게 살구 빛으로 불이 드는 애고요. 이 친구는 크림 베리라는 애고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도 오렌지 빛이 너무너무 이쁘죠. 이 친구는 오렌지 골드입니다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외인은 7.5분에서 크고 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이 친구는 소인제 금 8,000원입니다. 외인은 바이솔인데요. 카페라는 바이솔이고요. 이렇게 자그를 많이 달고 있는 애입니다. 외드에도 좀 한 6,000원, 5,000원 하는 애인데요. 이 친구는 이렇게 자그를 많이 달고 있는 카페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외인은 플라밍고라는 애예요. 플라밍고. 이 친구는 약간 퍼플색으로 불이 드는 애고요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외인은 피핀이라는 애예요. 피핀. 이 친구도 4,000원입니다. 외인은 오렌지 빛이 이쁜. 외인은 피그니처라는 바이솔이고요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외인은 중품인데요. 이 친구는 로즈봉왕이라는 애예요. 로즈봉왕. 이렇게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오렌지 빛의 손톱이 이쁜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골드 베어라는 아이고요. 골드 베어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이렇게 진한 자즈빛으로 피멍이 들면서 끊은 아이. 이 친구는 파피안이라는 아이고요. 파피안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. 이 친구는 독일 롱이 심하구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외인도 연한 핑크색이 참 이쁜 애입니다.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고요. 한 10cm 정도 된 사이즈. 이 친구는 프라다입니다. 프라다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퍼플색이 매력적인 아이죠. 이 친구는 다크오팔이라는 아이고요. 다크오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외인은 총터포트에는 완전 쪼꼼이고요.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외인은 여기서 더 레드핏으로 불이 두면 더 이쁜 애입니다. 이 친구는 릴레나 이두근색입니다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투명하고 맑게 크는 아이예요. 이 친구는 플론이라는 아이고요. 플론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외인은 라인이 참 이쁜 애입니다. 이렇게 레드핏으로 라인이 생겨서 연두연두에 라인이 레드핏으로 불이 드는 아이고요. 이 친구는 에코라는 아이예요. 에코 6,000원입니다. 외인도 10cm 한 번 해서 큰 아이고요. 이 친구는 삼두근색 2부금입니다. 이 친구 마라입니다. 외인도 이쁜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이쁘죠. 이 친구는 이렇게 자고를 하나 달고 있는 플라멩고입니다. 플라멩고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살구빛의 라인은 진한 자두핏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애입니다. 이 친구는 핑크몰리라는 아이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외인도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루비 진이란 아이고요. 이 친구 삼두근색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외인은 꼭 애기 엉덩이처럼 이렇게 뽀얗게 생겨가지고 이쁜 애입니다. 이 친구는 처음에는 미스 진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애인데요. 지금은 진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외인은 핑크색으로 불이 들고요. 꼭지점은 진한 자두핏이 올라오면 더 이쁜 애입니다. 외인은 그런데 진인데요. 이 친구는 진철화예요. 진철화가 없거든요. 진짜 귀한 친구고요. 이 친구는 오늘 초토카 12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진이란 아이입니다. 또 진한 자두핏으로 불이 들은 애이죠. 이 친구는 밑에 자고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렇게 자고까지 하면 사도군색입니다. 이 친구는 캐롤이고요. 이 친구는 8,000원입니다. 외인은 종자포트에서 크고 있는 이렇게 자고를 두 개 양쪽으로 달고 있고요. 사도군색입니다. 이 친구는 앙주라는 아이입니다. 앙주 사도군색이고요. 이 친구는 12,000원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두핏으로 불이 들면 이쁜 애이죠. 이 친구는 루비 도나입니다. 루비 도나. 이 친구는 3,000원입니다. 외인은 가운데는 이렇게 연두연두지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이면 이렇게 진한 자두핏으로 전체적으로 불이 들면 참 이쁜 애예요. 지금도 이쁘지만 이 애는 더 불이 들면 더 이쁜 이 애는 이두군색 10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애이고요. 이 애는 리베로라고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. 레드 롱기시마라고도 판매가 되고 있는 애입니다. 이 애는 이두군색 이 친구는 2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오렌지빛이 너무너무 이쁜데요. 묵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한 16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앞에는 이렇게 쌩얼을 달고 있고요. 뒤쪽으로는 철화를 달고 있는 이 친구는 홍공작 철화입니다. 이 친구 2,000원입니다. 네, 이두 국민 대기 중에 완전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는 애이죠.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애는 라올입니다. 라올, 이 친구 한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지금은 이렇게 진한 자조빛으로 불이 들어있는데요.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레드빛으로 불이 드는 이 애는 이두군색, 홍비란 아이의 홍비 이 친구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애도 전체적으로 레드빛으로 불이 드는 애입니다. 이 친구는 샤포테입니다. 샤포테 4두군색이고요. 이렇게 좀 상처가 있어서 이 친구는 초특가 6,000원에 판매합니다. 이 친구는 7.5분에서 완전 얼큰이로 그 물면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라인은 레드빛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입니다. 그런데 이 친구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친구는 SP로 올릴게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실제 5분에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콜로라타 4두군색입니다. 이렇게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데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라인은 오렌지빛이 참 이쁜 아이고요. 이 친구는 8두군색입니다. 이 친구는 리디아라는 아이고요. 리디아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소품 종자푸트에 있는 3두군색은 6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라인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고요. 이 친구는 6두군색 목대를 가진 핑크 아이스 군입니다. 이 친구 거의 16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 2만원입니다. 이 친구도 황금빛으로 불이 들은 아이고요. 이 친구는 빛이 골드라는 아이고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라인은 러블리로즈입니다. 이렇게 외도 로켓 3두가 합식입니다. 이 친구는 두몸이고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7.5분에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샤이닝 펄입니다. 2두군색이고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외도 오렌지빛이 참 이쁜 아이입니다. 이 친구도 7.5분에서 크고 있는 아이고요. 이 친구는 8두군색 미니 써클이란 아이고요. 이 친구 10,000원입니다. 얼큰한 얼굴에 자그를 하나 달고 있는 블루 드래곤입니다. 7.5분에서 크고 있는 아이고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오렌지빛이 참 이쁜 아이죠. 10cm 하분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파이버드라는 아이예요. 파이버드 12,000원입니다. 사인이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입은 이 아이는 글램핑크입니다. 글램핑크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실제 오븐에서 완전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묵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시시밍이라는 아이고요. 롯게 퍼플색으로 불이 들고 있는 이 아이는 시시밍 6,000원입니다. 또 약간 투명하게 크면서 롯게 핑크색으로 불이 든 이 아이는 비바라는 아이예요. 비바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여이는 이렇게 진한 자주 빛으로 라인이 생기면서 로데트도 멋지게 생긴 이 친구는 마일리스라는 아이고요. 마일리스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여이도 연두연두의 가장자리는 이렇게 진한 자주 빛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입니다. 이 친구는 라디아라는 아이고요. 라디아 로데트도 롯게 환엽처럼 생겨서 이쁜 라디아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아이시 그린 묵동이입니다. 이 친구는 이도 군생이고요. 여이 12cm 정도 된 사이즈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여이는 샤프란 블루 삼두 군생입니다. 이 친구 마란입니다. 여이도 12cm에 보내서 그분은 환엽 파코입니다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여이 바이솔 한 번 더 올려볼게요. 이렇게 동글동글 땅땅하게 굳혀져서 이쁜 아이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거미줄 바이솔 철아입니다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?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이 친구는 거미줄 바이솔 철아입니다. 여이도 핑크 오렌지 빛으로 불이 드는 아이 귀엽죠? 이 친구는 핑크 볼 오드 군생입니다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여이도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오렌지 몽이라는 아이입니다. 오렌지 몽 10cm 오렌지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도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거의 얼굴만 12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. 나이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불이 들면 이쁜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다빈치 코드입니다. 다빈치 코드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도 귀한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제규어 철아입니다. 제규어 철아 이 친구 7.5분에 있는 아이입니다.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이 친구 15,000원에 판매합니다. 제규어 철아가 단가가 엄청 높았던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쪼뜩하구요. 이 친구 1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가운데가 이렇게 다크색으로 그리는 게 특징인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삼두 군생 자수정입니다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여이도 정자포트에서 크고 있는 사두 군생입니다. 사두 자연 군생이구요. 이 친구는 션샤인이라는 아이입니다. 션샤인. 이 친구도 이렇게 끝자락에 이렇게 손톱이 핑크색으로 물이 드러내구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10cm의 아벨에서 끄고 있는 드라큘라 철아입니다. 드라큘라 철아 이런 수형이 있구요. 이 친구는 1번으로 올리구요. 지금은 이렇게 생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철아로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? 이 친구는 드라큘라 철아구요. 이 친구는 1번이구요. 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. 이 눈 짱짱하게 굳혀진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아이 3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화이트 미니마입니다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중터포트에서 조금이로 이렇게 크고 있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제일 짝꿍하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이름이 천생연분입니다. 이 친구는 천생연분 금이구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여의도 굳혀져서 색감이 이쁜 이 친구는 프랑스 칼칼레옴이구요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여의도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살구삐초러블이 드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베카라라는 아이입니다. 베카라 절장 오블이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여의도 중터포트에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블랙탕금입니다. 블랙탕금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또 손톱이 배럭적인 아이죠. 이 친구도 이두 군생 토스카넬리입니다. 이 친구 만원입니다. 이 친구도 10cm가 넘는 사이즈구요.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연봉 이두 군생입니다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핑크핑크하게 물이 올라와서 이쁜아입니다. 4두 군생 체이드 스타구요. 이 친구 15,000원입니다. 묵직한 얼굴로 크고 있는 출제 오븐에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후레니오 이두 군생입니다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이두 군생 에케바리아라는 아이입니다. 에케바리아 이두 군생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여인은 립스틱입니다. 립스틱의 삼두 자연 군생이구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해리, 왓슨, 금이인데요. 여기는 올금을 갖고 있는 애구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여인도 로제트도 룩게 뾰족하게 생기구요. 나이는 진한 자주빛으로 불이 드는 애입니다. 이 친구도 멋진 수영을 갖고 있는 삼두 군생 포렌스라는 애구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서울에서 완전히 넘쳐나는 얼굴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온술로입니다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여인은 오렌지빛으로 불이 드는 애입니다. 이 친구는 애플 립스 사두 군생이구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여인은 수연입니다.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불이 드는 애구요.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애이죠. 이 친구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애구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여인도 라인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예쁜 애입니다. 이 친구도 한 12cm에 한 번해서 크고 있는 오두 군생 콜로 라빈이구요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여인도 7.5번에서 크고 있는 흑겔인데요. 흑겔이 여인은 두 모음 합식입니다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실제 오븐에서 크고 있는 짚시입니다. 여기 자국까지는 삼두 군생이구요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여인은 브론즈 금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머리 두 개가 한 몸이구요. 이쪽에 이렇게 자국까지 이렇게 두 몸입니다. 이 친구는 두 몸 합식입니다. 이 친구는 브론즈 금입니다. 이렇게 라인이 레드빛으로 불이 들어서 예쁜 애이구요. 이 친구는 이렇게 자국을 깊게 달고 있는 레드 애플입니다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루에이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이 친구도 SP를 올릴게요. 이 친구 2,000원입니다. 아직은 연두연두야지만 이 친구는 옐로우 파스텔톤으로 무리두면 잘 예쁜 애이죠. 이 친구는 드로잉입니다. 드로잉 15cm 여분에서 크고 있는 애이구요. 앞에는 얼큰한 얼굴, 뒤쪽으로는 좌구 3개를 달고 있는 사두 군생입니다. 이 친구도 아직은 몸값이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는 애인데요. 이 친구는 프리미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루에이는 브라운 빛으로 불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애이구요.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간도리스 철아입니다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루에이도 15cm 여분에서 완전 넘쳐나는 사이즈로 크고 있는 애이구요. 이 친구가 크게 키우면 정말 멋진 수형으로 크는 애입니다. 이 친구는 황금 빛으로 불이 들면 잘 예쁜 애이구요. 이 친구는 황금 주피터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오리지난 황금 주피터입니다. 이 친구는 진짜 오늘 초특가 3만원에 판매합니다. 네, 여기서 더 환한 자주 빛으로 불이 들은 애이구요.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애이구요. 밑에도 이렇게 좌구를 달고 있는 이 친구는 꽃다지입니다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손톱이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예쁜 애이구요. 이 친구는 칠도 군생입니다. 이 친구는 벨라돈아구요. 12,000원입니다. 라인이 이쁘은 여기서 더 레드 빛으로 불이 들면 이쁜아이 이 친구는 10cm여간에서 크고 있는 폴리 린지 아나입니다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. 이렇게 레드 빛으로 불이 들은 애이구요. 이 친구는 이렇게 멋진 수형으로 크고 있는 묵은등입니다. 이 친구는 빅레드 철하구요. 이렇게 목대까지 있는 애이구요. 이 친구는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. 오늘 촛독가 이 친구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빅레드 철하입니다. 금도 찰두고 색감도 이렇게 핑크 핑크한 색이랑 열로색이랑 이렇게 섞여서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큐빅 프로스틱 그위입니다. 이 친구는 지금 얼굴만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. 이 친구 사이즈 같은 경우는 거의 3,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애인데요. 이 친구는 2만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큐빅 프로스틱 그위입니다. 네, 귀엽게 자구를 이렇게 바글바글 들고 있는 이 아이는 화환협 속눈입니다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네, 또 출장 오븐에서 이렇게 쪼꼬비로 크고 있는 그런데 이 친구는 오두 군생이나 자연 군생이구요. 이 친구는 해피 데이 4,000원입니다. 로제트가 별처럼 생긴 그리이고 손둡은 또 레드빛으로 무리들어서 이쁜 이 아이는 크로케라나입니다. 크로케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색감도 너무너무 이쁜 요인은 방울복랑금입니다. 이렇게 밑에 자국까지 하면 7도 군생이네요. 이 친구 방울복랑금 2,000원입니다. 그래도 손톱이 멋진 아이죠. 이 친구도 레드빛으로 깊이 멍이 들면서 크는 애입니다. 이 친구는 애플 써니라는 애이구요. 7.5분이 있는 애입니다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오렌지 빛으로 지금 무리 들고 있는 애이구요. 이 친구는 육두 군생입니다. 이 친구는 가운데가 젤리처럼 크는 애이 골드 젤리입니다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요인은 7.5분이 있는 을료심입니다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또 자국도 이렇게 귀엽게 달려서 너무너무 귀엽죠. 이 친구도 이렇게 밑에 자국가 5개 정도 되구요. 이렇게 목대를 가진 여인은 바닐라비스 금 아니 바닐라비스입니다. 이 친구는 바닐라비스 육두구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7.5분에서 무지개 빛으로 이렇게 예쁘고 귀엽게 크고 있는 애이구요. 이렇게 돌기가 나오는 이 친구는 비온세 무지개 금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흰이 나오면서 퍼플색으로 무리 들면서 예쁜 애입니다. 이 친구도 이렇게 자국을 귀엽게 달고 있는 이 친구는 닥터버터필드라는 아이구요. 닥터버터필드 금입니다. 이 친구는 5,000원입니다. 3.5분에서 완전 짱짱하게 크고 있는 이렇게 이쁜 수형으로 크고 있는 육두 금세입니다. 이 친구는 카시즈 폴이란 애이구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거의 13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렇게 자국을 두개 달고 있는 이 친구는 오렌지 레몬이란 애입니다. 오렌지 레몬 오렌지 비주로블이 뜨는 애이구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실제 5분에서 완전 넘쳐나는 얼굴로 크고 있는 애이구요. 이렇게 얼굴 요 애이는 크고 이쪽에는 자국을 한 6개 달고 있는 칠근색입니다. 이 친구도 자연근색이구요.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핑크색으로 무리되는 이 친구는 넘발디 금입니다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오늘 마무리는 이 친구 독일 샴페인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. 로제트도 통통하고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애이구요. 묵직한 얼굴로 크고 있는 애입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프리미는 또 다음 영상 더 이쁜 아이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다들 건강하시구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